음악 군집 현상이라는 것은 원래 예를 들어 이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상품을 예를 들어 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5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천원으로 봅니다. 물론 천원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0원이기 때문에 천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품을 팔면 저는 500원의 이익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얘가 1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시장에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500원짜리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300을 삽니다. 그러니까 남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현상이 군집 현상 허딩이라고 하는데요. 1720년에 뉴턴이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육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린 뉴턴이 1720년에 남의 회사라는 주가 조작을 했는데 1월 달에는 한 주식 하나가 128원이었어요. 그리고 2월 달에는 175파운드가 됐어요. 한 주식에 3월 달이 되니까 330파운드가 되니까 뉴턴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이때 팔았어요. 그러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흐뭇해졌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6월 달이 되니까 아이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2월 달에 한 주에 1000파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물어에서 내가 바보 같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700원을 손에 본 거예요. 그래서 1000원 됐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2만 파운드를 주위에서 샀어요.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폭락했어요. 요새에 해당되면 4,500만 달러를 갖다 순식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주의 흐름을 예측한 계산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인간의 관계는 내가 도저히 계산 못 했다라는 했답니다. 허딩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수학적 백그런드를 가지고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나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이런 거품인지 다 보이시나요? 보이면 다행이에요.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두 분께서 공동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 공동연구의 주제 중 하나인 건가요? 사실상 학교수님하고 몇 년 동안 한 것은 경제 위기에 대한 경제 위기 때 아까 제가 말한 변동성, 움직이는 정도인데 이것이 동기화 현상, 플라킹 비슷한 현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학교수님이 연구하는 아이디어를 여기에 각 주식을 입자로 생각해서 입자의 움직임으로 생각해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모델을 해서 경제 위기를 또는 경제 위기가 끝나는 것을 예측하는 인덱스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과의 젊은 여자 교수님, 계량을 하시는 유재인 교수님을 같이 해서 이분이 금융에서 나오는 자료를 분석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하고는 허딩에 대해서는 다른 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님 아니지구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수학이라는 것의 어떤 효용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시에는 저희가 군집 현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지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하나의 밭에서 천포기의 배추를 키우고 있는 농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농부는 배추값이 폭락할까 두려워 아직 배추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천포기의 배추를 미리 팔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배춧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를 살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미래의 배추 천포기에 대해 현재 가격 1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래에도 배춧값이 그대로면 두 사람 다 이익이나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춧값이 오르거나 내렸을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손해를 다른 한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장래에 일정한 시기에 상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정해 매매하는 거래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리 산 물건 영어로도 미래를 의미하는 퓨체스입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전략이고 투자자의 경우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수익성을 기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과 수익성이 맞교환된 거죠. 약간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노트북을 살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있다고 합시다. 현재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80만 원에 살 수 있는 쿠폰입니다. 만일 만기 시점에 노트북 가격이 7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이 쿠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노트북 가격이 오른다면 더욱 가치 있는 쿠폰이 될 겁니다. 누군가 현재 시점에서 이 쿠폰을 팔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선물과는 약간 다릅니다. 노트북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쿠폰을 사는 거니까요. 노트북 가격이 쿠폰 가격보다도 떨어지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선택권이라는 뜻의 옵션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았던 복부인들은 이러한 옵션 거래의 달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분양권은 정해진 분양가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일종의 옵션 상품인 거죠. 옵션이란 이처럼 기초 자산을 만기 시점이 되면 행사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노트북의 예에서는 100만 원이 기초 자산 가격, 80만 원이 행사 가격이고 쿠폰이나 분양권이 매매된 가격이 옵션 가격입니다. 이처럼 선물이나 옵션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배추나 컴퓨터와 같은 기초 자산에서 파생된 상품이라는 뜻이죠. 만일 기초 자산이 주식이라면 주식에 대한 파생 상품이 되는 겁니다. 파생 상품 하면 바로 투기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이러한 파생 상품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정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하면 엄청 놀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아인슈타인이라는 겁니다. 1973년 두 명의 경제학자 피셔 블랙과 마이런 숄즈는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옵션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정식을 창안합니다. 이후 로버트 머튼이 참여하였고 이를 블랙 숄즈 방정식이라 명명합니다. 숄즈와 머튼은 이 업적으로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피셔 블랙은 1995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거죠. 이처럼 현대 금융 시장에서 파생 상품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투기적 요소 등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주어졌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선물과 옵션에 관한 강의를 청해듣겠습니다. 금융에서 수학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간단한 것은 파생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건데 파생 상품이 뭐냐 여러분 금융에서 투자 상품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투자 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채권, 주식 그리고 선물 우리나라에서 아마 선물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선물이나 옵션인데 이 중에서 제가 주식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밭댁이라는 말을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밭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걸 압니다. 밭댁이라는 것은 밭에 있는 산출물을 통째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벼를 파종한 농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이 사람은 심신불을 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겁니다. 10월에 만약에 풍작이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흉작이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10월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제가 수입을 갖다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월에 1년의 소비생활을 갖다가 계획 짜기가 힘듭니다. 이 또한 중화상인도 이 상황은 반대하지만 비슷한 계획을 짜기 힘든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화상인과 농구가 4월에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마직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2만평인 것 같습니다. 논에서 생산된 쌀. 이 쌀이 이제 기초상품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쌀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10월 만기에 10월달의 만기라고 하면 10월달에 2천만원 그러니까 백마직에 있는 내용물 전체를 2천만원에 사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이 2천만원을 우리가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10월달에 무조건 2천만원 주고 그 내용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밭대기인데 밭대기가 대표적인 발사상품인 선물 또는 선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4월달에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구 입장 또는 중화상 입장에서는 10월달에 서로 2천만원을 주고받고 일정한 양의 살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조금 밭대기하고는 다르지만 옵션이라는 것도 이렇게 파진 상품이 일종인데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격을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옵션 중에서도 특히 쌀에 해당되는 기초 상품이 주식입니다. 회사 주식이죠. 만기 T에 그러니까 만기라는 것이 여기서는 쌀의 밭대기에 비교하면 10월달이겠죠. 만기의 주식, 쌀을 미리 주어진 행사 가격 아까 2천만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옵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면 행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포기를 하고 이익을 보면 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옵션의 가치를 평가할, 계산해야 되는데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무슨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할까요? 무슨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할까요? 옵션 가격 계산하려면. 옵션의 진짜 목적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미래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를 예측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식의 자체 투자학은 아니면 아까 말한 주식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하려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수학적으로 이것을 예측하기 위한 무슨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실리아와 사무엘슨인데 바실리아는 아까 학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원권의 제자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 이 사람이 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투기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경제에 관한. 폴 사무엘슨이 바실리아의 투기 이론을 수정하여 주식 가격을 기아 브라운 운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바실리아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사무엘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사무엘슨은요. 이런 형태의 주식 가격 모형 이것을 우리가 기아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항이 R이 기아 수익률이고 일반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면 아까 인구 증가하고 비슷한 모형입니다. 거기다가 철원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를 모르는 것을 하나에 넣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브라운 운동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갖고도 보면 주식 시장에 보면 주식 가격 이렇게 막 움직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운 운동 때문에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모델을 제시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세 분이 옵션을 가격 개선하기 위한 모형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블랙, 숄츠, 몰턴 이분들이 모형을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을 개발했고 이로 인해서 97년 도백을 굉장히 선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히 이 두 분은 해치펀드, 롱턴 캐피탈이라는 해치펀드를 만들었는데 에스카게도 3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기 3개월 주식 콜옵션 행사가가 2만 1천 원이고 현재 주가가 2만 원입니다. 그럴 때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 단순히 그냥 오르고 내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만 2천 원으로 오르고 또는 만 8천 원 내리는 단순한 경우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2만 2천 원일 때 주식 시장에서는 2만 2천 원인데 저는 2만 1천 원으로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천 원의 이익을 보는 거죠. 반면에 주식 시장에서 1만 8천 원짜리를 2만 1천 원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옵션을 포기합니다. 옵션이 가치는 뭡니까? 0원입니다. 이로부터 지금의 현재 옵션 가격이 얼마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자세한 시간이 얼마 안다고 자세한 상황을 생략하고요. 나중에 보면 어떤 주식 양을 갖다가 0.25 정도로 하게 되면 미래에 이 정도로 소유하면 미래에 오를 때의 가치나 내릴 때의 가치나 똑같이 4,500원을 갖고 이 4,500원의 현재가로 할인을 하게 되면 4,360원이고 그리고 지금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0.25에다가 2만 원을 구하면 5천 원이 됩니다. 5천 원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4,360원의 차이 634원이 옵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할 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보다 개발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블랙과 숄처 또는 머튼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방령식의 블랙 숄처, 방령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런 형태이고 이것은 수학에서 표명한 방령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적인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두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 2014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잼 사이먼스라고 이 사람은 미분 내지 미론 물리학에서 중요한 분인데 82년에 르넨산스 테크라노지라는 해치펀드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연평기 정도의 수익을 내고 2007년에 연봉 3조를 개인 연봉 3조를 가진 아마 역사상 수학자로서 가장 무사인 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체도 하지만 금융에서 또는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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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